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노강노파츠야? 나 노강노파츠 타야겠다 맨티스 아 노강노파츠네 대회 엘제라 상륜 니누스 이렇게 멤버구요 한명은 니누스가 아는 동생이랍니다 멤버 일단 리그에 이제 이번주 토요일날이랑 토요일날 개인전 일요일날 팀전 이제 오프라인 예선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습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연습을 도와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소정할게요 모리야 고맙다 나이타임 아 너무 실수하네 잠깐만 이게 실수하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이렇게 이럼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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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